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이 참 힘들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제 자신뿐만 아니고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젊은 분들에게 하는 거가 전쟁이 없는 시대에 나서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나서 자라고 개론을 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들이 세상 곳곳을 비춰주기 때문에 근래에는 쿠바라는 나라 또 시리아라는 나라 레바논이라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 아즈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을 취재한 그런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정책에 여러분들 실패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고도 마음 아파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전쟁이란 참화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지금 가자지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참 복받은 그런 세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부족한 것을 찾게 되면 너무나 많지만 시야를 넓히고 시계를 확장하게 되면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이만한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나 복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파괴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여러분들 지우는 나라 일과 직접 간접으로 관여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 눈에는 그들이 인간이 아니고 그냥 금수이자 짐승들로 보이는 겁니다. 이만한 나라를 후퇴를 시키지 못해 가지고 발악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전쟁을 피한 시대인데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조선일보에 이 한수 기자가 참 좋은 글을 썼네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한국은 전쟁이 참 많았던 나라지 않습니까 중국의 여러분들 등살에 너무나 심하게 시달린 건데 긴 역사 속에서 신라까지는 가지 않고 고려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난히 전쟁을 많이 겪었던 세대들 이렇게 다 소환했는데 전쟁을 겪지 않은 그런 세대가 없을 정도로 일평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찬찬하게 기술을 했네요. 그래서 980년 1220년 1580년에 태어난 그런 세대들이 가장 불행했지만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이나 그런 침탈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한 민족이 없는 거죠 가장 불행한 세대는 1580년 무렵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10대 때 임진왜란을 겪었고 40대 때 정묘호란을 겪었고 50대 때 병자호란을 겪은 거죠 조선시대를 넘어 고려 역사까지 시야를 넓고 오게 되면 10세기부터 11세기 동안 동아시아 최강국이 거란 993년, 1010년, 1018년 세 차례 또 고려를 예로 침략했고 980년 전후에 태어난 세대는 10대와 30대, 40대 무렵에 또 대규모 전쟁을 겪었습니다. 1220년 세대는 10대 때 30대 후반 때 몽골 침략을 9번 정도 당한 겁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고 그리고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소강상태가 드물 정도로 한민족은 참아가 심했던 전쟁뿐만 아니고 또 이름들 관이 어마어마하게 민을 숱하라는 그런 역사가 우리 전편에 다 흐르지 않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고 우리가 여러분들 숨통을 보통 서민들이 숨통을 두고 그냥 좀 살 수 있는 거가 그나마 여러분들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정도인 거죠. 지금 86세대건 97세대건 MJ세대긴 간에 저마다 살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한 번도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 행복한 세대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이런 것만 보게 되면 세상 사례가 모두 불만과 이런 불평의 여러분들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시계를 확정하고 시야를 여러분들 좀 더 넓히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한민족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행운이라는 것이죠. 어제 쿠바의 여러분들 한 유럽인이 취재한 쿠바 사람들의 아주 실생활을 여러분들 취재한 것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한 분이 여성분이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얼굴이 저분이 한국계 쿠바인이구나 그렇게 바로 그냥 보일 정도로 말하는 표정이랑 이게 다 비슷하더구면요.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멕시코 이민을 떠났던 분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쿠바로 갔는데 그 후손들이 그렇게 쿠바는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 한인 후손들 가운데 다수는 미국으로 여러분들 빨랐던 사람들을 망명을 했고 떠났고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겪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됐는데 며칠 전에 개봉된 건국전쟁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여러분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국제정시에 명쾌한 그런 해안을 가졌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굳건한 신념을 가졌던 그런 운함 이승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보금의 빚을 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서방 선진국들 함께 큰 빚을 진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영안은 이승만의 결단으로 맺은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공산화됐고 지금은 미얀마 수준의 나라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에 따라서 그를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북한 김정은이 최근 여흘 사이에 네 차례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 준비를 언급하니까 맨 마지막에 이한수 기자께서 모진 세월을 딛고 지금 우리를 있게 한 모든 불행한 세대에게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유전자라는 것은 그 당대 당대마다 우리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세대가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노력 끝에 오늘까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각자의 유전자가 전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대의 희생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거사기를 치고 그 선거사기를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은 짐승이나 금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계를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지상에 머물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세대의 노고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 너머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한수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불행한 세대에게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용기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선거제를 결정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선거사기를 조선일보도 침묵하고 중앙일보도 침묵하고 동아일보도 침묵하고 윤대통령이 침묵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침묵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를 결정하는 세상이 됐냐 그게 정말 조선일보 역할이 큰 겁니다. 조선일보의 좋은 글도 제가 사랑하지만 정말 조선과 같은 그런 여러분 신문들이 제 역할을 잘하는 것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오늘 첫 이야기를 전쟁이 없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나 이런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50대 초반에 서양고전을 한 3 4년 정도 공부하고 글을 쓸 때 뇌리에 이런 강하게 여러분들 남아있는 그림 한 장이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젊은 처자들이 처녀들이 흰옷을 흩날리면서 아주 깔깔거리면서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항아리가 큰 항아리에 좀 깨지는 겁니다. 운명이란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전쟁이 없지만 다음에 우리 세대가 또 전쟁을 여러분들 겪을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보존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하고 나라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해야 그래야 고생을 안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